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드 시스템 또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그리드나 레이아웃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풀리 제공하는 이 반응형 디자인의 기능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응형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트위터에서 제시하는 여기 있는 코드들을 더 추가해서 웹페이지에다가 삽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형 디자인을 삽입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헤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코드를 방금 제가 카피한 것을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있는 이 bootstrap-responsive.css라고 하는 파일이 이 경로가 여러분들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xample2.html의 이 파일은 이 bootstrap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있고 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에 css라는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asse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된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경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탁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뉴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정보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타입에 따라서 트위터에서 어떤 일반적인 디바이스 스크린의 폭을 이렇게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 픽셀보다 화면의 크기가 크다면 각각의 컬럼들은 70 픽셀을 갖고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은 30 픽셀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80 픽셀보다 크다면 컬럼은 60 픽셀 그리고 컬럼과 컬럼 사이에는 20 픽셀의 간격이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67 픽셀보다 작다면 작다면 각각의 컬럼들은 플로이드 상태가 되고 플로이드는 화면 전체가 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플로이드 컬럼이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no 픽셀드 widt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컬럼의 크기가 고정되지 않는다 즉 유동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컬럼들이 스택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것보다는 여기는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 크기가 어느 일정 부분보다 작아지면 이 각각의 이렇게 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컬럼이 해제가 되면서 하나의 컬럼이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플로이드 컬럼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의 수평 상태가 해제되고 이 스택처럼 스택은 접시라는 뜻이죠 접시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